안녕하세요. 오늘 리듬이 좋다고 하라는 소금을 아까 듣고 심부내보고 싶었겠지, 맘지에요. 하여튼, 저는 직접 만들고 싶은데 세상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바로 손뜨기, 꼬바늘, 대바늘, 씩, 가기, 씩로다가 아는 모든 것 제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좀 차지가 않던데, 여성부터 20만원 밖에 못 받았으면서 뭘 줄은 저번 달에 본 게 지금인 겁니다. 직접 만들어주기가 되는지 알아요.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번 거절 당하고 다시 온 거예요. 그래서 늦게 왔고요. 원래는 저번주가 젖어진 티켓이 없으면 되는 건데 일단 소금을 이렇게 뜯어봤으니까 무식하게 다르게 만들 수 있고 막 이렇게 뜯어집니다. 그리고 제가 거절했으면 너무 깎고 듣고 있는데 소금에 관심이 없어서 소금이 없지 않으세요. 제가 먼저 포크티스랑 같이 걱정하는데 핸드폰이랑 가방? 너무 귀여워. 싱거 만든 건데도 두툼하고 손도 잘 들어가고 이거는 되게 좋아요. 좋은데 손잡이는 손잡이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로 나뉘네요. 이건 미니 사이즈라 많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진짜 딱 많이 안 들어가고 되게 잘 만들어 주셔서 좋아요. 그리고 서비스보다가 반지도 받았거든요. 작은 반지여서 어디 있는지 기억도 안 나요. 그리고 서비스로 이것도 주셨어요. 머리 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승리가 없어가지고 인형을 줄 것 같고 이건 따로 산 건데 흰색 치마랑 카디건 이거는 구간인형인데 솜인형 입히려고 이런 거 싼 게 정말 정말 싸게 파지길래 이렇게 엄청 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두 개에서 좀 비싼 건 아니고 비싼 게 지금 원고룰을 리뷰를 한 거고 이 자이언트 한가방 하나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. 저는 이런 소원카팡 솔직히 많이 안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. 뭐 데이트할 때나 이렇게 소중한 것 같고 그리고 이뻐 보이고 여성으로서 약간 뭐 그런 여성녀성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항상 그냥 모르겠다. 솔직히 이런 가방은 잘 안내고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제인은 이거 그럼 화장 자이언트 한가봐 큰 것도 같이 주문했어요. 큰 거는 어깨에 밀 수 있는데 제가 어깨에 미는 가방 사실 더 좋아해요. 핸드팩보다는 이런 시 같은 경우 끊어질까보다 걱정되고 오염되다 이염될까마다 걱정되고 제가 이제 손으로 직접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소중이가 돼버렸는데 예전에 남자친구 중너고 손뜨개 이렇게 큐브 왔다 갔다 하면서 중독에서 하는 그걸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었거든요.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잘 못떠갖고 네 그 남친이 이거 받고 헤어졌어. 그래서 많이 아픈데 그 가방을 구하고 싶어서 직접 포도를 만드는 거라 못하니까 마음이 아픈다. 시청자님들 중에서 판매하시는 분 저한테 링크는 정보 좀 주시네요. 그래서 제가 사갈 수도 있어요.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. 가방 어쨌든 간에 마음이 많이 좋겠는데 소중이 포장도 해주셨어요. 포장을 못하고 보기가 좋네요. 맨날 제가 서류 같은 거 작업하면서 내가 직접 서류 만들고 포장하고 어디서 받는다는 기분을 몰랐는데 하필에 포장하고 잘 보네요. 큰 사이즈로 받았습니다. 단단 생각보다 단단하고 제 생각처럼 푹신푹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랜 좀 더 넓어요. 근데 어깨에 매일 정도로 엄청 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네. 어쩐지 좀 저렴하더라. 밑에가 좀 구멍이 뻥뻥 뚫려있던 것 같고 뭔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얘도 핸들백 같은 사이즈네요. 어깨에 매일 사이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실망이에요. 이거랑 자이언트인 가방 중에 어깨에 매고 다닐 수 있으면 큰 걸 사고 싶은데 이건 약간 돈이 아까웠다. 근데 사보니까 이 사이즈가 좀 더 귀여운 것 같고 이 사이즈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교재는 샀으니까 똑같은 색깔로 사지 말고 그랬다는 우스웅은 좀 들어요. 차라리 핑크로 사고 얘를 흰색으로 쓰기도 더 귀여웠을텐데 어쨌든 키링도 달고 한 번 말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난 쓰린 키링 좀 달아볼까요? 헤녹키티 같은 거 난 쓰린 키링인데 여기다 달아볼까요? 빠진 거나? 쉽게? 근데 걸꽂이 없네 이렇게 스카프 같은 거 요런 것보다 묶으면 가방에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갖고 근데 얘네들은 천을 짬 나야 되잖아요 좀 아깝긴 한데 소인형에 이거 쓸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즉석에서 액세서리를 만들어 버릴게요 차라리 주셨는데 감사히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닐텐데 저는 급했어요 저질러버려 그래서 한 방에 저질러버렸다 결국 이렇게 짜라란 그래서 반대쪽도 잘라줄게요 따라라란 딴딴 이렇게 해서 얘도 반으로 자를까요? 똑같은 거 장식단은 좀 안 예쁘려나? 일단 한쪽은 과감하게 잘라서 까맣게 담궜 까맣게 털어낼게요 먼지 묻는 거 싫어? 소리 좀 ASL만 들리는데 근데 먼지 묻는 거 안 좋아해요 자이언트 향과 때가 조금 잘 탈 것 같아서 걱정이네 신세범패스에 입고 가면 속공화 같은 거 할 때가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정말 전남이 아니라 왜 잘못 다 들으신 거예요? 진짜 말실수 한 게 아니고 어쨌든 정말 예쁠 것 같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남은 거를 먼지 천 남긴 거 까만 거 의시럽 전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까만 거 묻는 거 정말 안 좋아해요 내가 지금 만드신 분이 꼼꼼히 잘 만들었다 장애인 정신이 부러운데 하루만에 금방 드시고 대박 당사는 안 되시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일단 묶어야겠어요 한 차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빙 돌려서 묶읍시다 묶어주고 단단하게 묶고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더 단단하게 묶어줍시다 풀리지 않게 정말 단단하게 왜냐면 이런 거 풀리면 잃어버릴 때 마음이 아파 그리고 키링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키링도 달아줍시다 어떻게 달 거냐 위에다 달까요 아니면 사이에 달까 여기서 얇은 곳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갈 거 같은데 여기 쏙 빠질 거 같거든요 완전 잘못됐어 그러면 음 여기 사이에 넣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잘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난 기껏 탄탄하게 묶었는데 또 풀리면 내 마음이 안 좋지 힘들게 묶었는데 말이야 얍 결국은 다시 풀리는 조금 풀리면 됐다 집어넣고 한탄히 묶어줍시다 이렇게 묶어주면 티티 키링까지 완성 귀엽죠 좀 더 먹적절이해졌어 그리고 반대쪽 키링도 달아줄 거 아까 얘도 두 개로 나뉘잖아요 똑같은 왼쪽에 반으로 오른쪽에 달아줄게요 재방향기구는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 짧은 게 위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긴 게 위로 아니 밑으로 해서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풀릴 것 같아서 한바퀴 더 묶어줄게요 이번엔 오른쪽에 쫙 아 됐다 이쁘죠 그래서 오늘 선반 정리한게 있어서 참고받고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다가 보관 잘 해줄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가방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까지는 가르치지 않겠고 좋아요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뽀송뽀송 귀여운 겨울 친구들 겨울이 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막상 직장에서 안 하고 다닐 것 같은 왜냐면 쇠가 잘 타니까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귀여운 자이언트형 가방